안녕하세요. 달팽이집사입니다. 일요일 지금 저녁 9시가 넘어서 10시가 다 돼가는데요. 저는 조금 전에 장보고 집에 들어왔어요.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샀어요. 상추와 깻잎, 파프리카 샐러드, 그리고 가지. 난 생처음 가지를 사봤고요. 저 평상시 가지를 많이 먹진 않아서 누가 이렇게 요리해 주시면 잘 먹긴 하지만 그래서 가지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사보지 않았는데 제 인생으로 처음 가지를 사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청상추가 있고요. 근데 이 청상추는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유기농 청상추가 이렇게 20% 세일해서 요 가격이어가지고 뭐 이거 괜찮다. 요즘 채소값이 뭐 굉장히 비싸가지고 와 이렇게 막 달팽이집사들이 너무 비싸요. 너무 이렇게 채소값이 올랐어요. 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점점점점 채소값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요 가격인데 나중에는 이제 천원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해요. 더 싸질 거예요. 그 다음에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채소를 평상시에 막 많이 사고 막 이러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달팽이들 키우면서 애호박값 올라가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. 야 우리 엄마가 매년 여름에 굉장히 채소값 비싸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셨는데 그 타이밍이 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지도 마침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친환경 제품인데 친환경 가지인데 이렇게 세일을 해가지고 또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서 한 번 아이들한테 실험적으로 먹여보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 실험적으로 먹여보냐면요. 달팽이 카페라고 있어요. 달팽이 집사들이 활동하는 카페. 그 줄여서 달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저께 달카 들어가 봤더니 가지도 또 잘 먹는다고 그런 말씀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. 거기에는 달카에는 저처럼 달팽이를 키우는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고 저보다 더 이제 달팽이 오래 키워보시고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뭐 질문도 드리고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걸 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가지도 되게 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오늘 마트 가서 사갖고 온 겁니다. 한 번 우리 아이들도 먹여봐야죠. 가지 좋아하나 안하나 그리고 가지 잘 먹고 그러면 또 영상 가지 먹는 먹방 영상 한 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. 또 파프리카도 되게 잘 먹는데요. 그래서 파프리카도 한 번 줘보려고요. 이 달팽이 집사가 먹을 것도 부족하긴 해요. 이 양 보이시죠? 요만큼 요만큼 마른 파프리카 샐러드인데 파프리카는 매우 적어요. 주로 양상추와 양배추가 파프리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게 왜 파프리카 샐러드죠? 아무튼 이 파프리카 샐러드들 중에서 파프리카만 조금 빼서 주려고 합니다. 양배추는 어떤 달팽이들도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. 큰 애들도 안 먹고 작은 애들도 안 먹고 우리 집 애들도 안 먹고 남의 집 애들도 안 먹고 아무튼 양배추 먹는 달팽이일까 이제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먹을 거고요. 양배추는 그 다음에 양상추는 애기들이 좋아하고 한 번 그 큰 애들한테 실험적으로 파프리카 한 번 먹나 안 먹나 조금씩만 줘보려고 해요. 정 잘 먹으면 이제 나중에 더 사주던가 하면 되니까 근데 파프리카가 막 한 덩이가 좀 가격이 있잖아요. 한 덩어리만 사도 채소치고 조금 비싸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는 못 주지 않을까 그래도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하니까 조금 맛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.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어야지. 진짜 집 사 먹을 것도 부족해요.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깻잎이에요. 요거는 이제 제 거 집 사 거 이거는 깻잎은 아마 애들이 안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샀고요. 여러분도 깻잎 많이 드세요. 우리 신장이라고 아시죠?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그 신장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혈액의 노폐물을 걸려주는 우리의 되게 고마운 장기 있잖아요. 깻잎을 먹으면 그 신장의 기능이 튼튼해져가지고 또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또 제가 몸이 건강해야 아이들을 더 더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이 깻잎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청상추와 적상추 적상추와 얘 적상추 그 다음에 얘 청상추 이거는 우리 팽이들하고 저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. 같이 먹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주고 나서 아이들 반응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겄던지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이것도 아이들 먹여보고 또 관련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보던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애호박은 아직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애호박은 사지 않았고 이것만 해도 진짜 일주일 정도 먹이거든요. 꽤 오래 먹여요. 제가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먼저 영상에서 보여드린 풋호박 있잖아요. 빨리 발음하면 발음이 이상해지는 풋호박 그 풋호박이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풋호박 아이들한테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먹으면 또 일주일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 애호박 다시 살려고 해요.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마실 겁니다. 애들 안 줄 거고요. 커피예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좀 자꾸 많이 사게 돼요. 애들 먹여야 되니까 팽이들 먹여야 되니까 자꾸자꾸 사게 돼서 달팽이 키울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신선한 채소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채소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나 좀 건강관리하고 싶다. 달팽이 한번 키워보세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채소를 집에 자꾸 신선한 채소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먹게 됩니다. 저도 항상 달팽이들 키우고 난 다음부터 이런 채소들을 거의 집에서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. 호박도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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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더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을 자꾸 사게 돼요. 그게 바로 달팽이를 키우는 묘미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달팽이 키울 때 장점 중에 하나 나도 모르게 채소를 좀 더 먹게 된다. 그래서 건강해진다. 그런 장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집 달팽이는 이것도 잘 먹어요. 라든가 이거는 달팽이들한테 참 좋아요. 라는 게 있으면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요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. 제 채널의 목적이 무슨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또 함께 공유하고 제가 또 모르는 거를 갖다가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시고 아니면 또 그냥 시청자님께서 알려주시고 지나가다가 혹시 이 영상 보시게 됐는데 달팽이 키우시는 집사님이라면 아이고 이 사람 이걸 모르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